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맞는 게 이뿌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해보죠 경제 베스트 라인업 뉴스포토 에디터 신혜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35조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죠 네 어제 임시국무회의에서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세 번째고요 1차 2차 때도 꽤 큰 규모로 이뤄졌는데 1차에는 11조 7천억 원 그리고 2차에는 12조 2천억 원 정도의 추경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금융 당시 2009년의 규모가 한 28조 원이었으니까요 그걸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일단은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35조 중에서 10조 원은요 지출을 구조조정하기로 했고요 또 고속도로 철도 공항 건설 같은 사업을 좀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업무 추진비와 특수 활동비를 좀 줄이기로 했고요 나머지 약 24조 원가량은 국채로 발행해서 메꾼다는 건데요 나라빛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국가 채무가 6개월 사이에 약 840조 원 정도로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근 언론들이 나라빛이 사상 최대인데 또 재정 확장한다 이런 굉장히 비난 언론인 여론이 많은데요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위기는 사상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무려 3700조 원 정도를 추경을 했고요 유럽은 한 1000조 정도 그리고 일본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1200조 원을 풀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돈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또 안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나라가 빚을 지더라도 가장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어떤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물론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를 적절하게 잘 조정하는 건 중요한데 일단 국민과 기업은 살리고 봐야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이렇게 좀 무리수를 두면서 추경을 하는데 이런 재정이 이제 실물 경기를 잘 살려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예산이 다른데 세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라 빚이 는다고 합니다만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미국은 100%가 넘고 일본은 200%가 넘습니다 OECD 평균 110%인데 우리는 지금 40%에서 이거 한다고 해야 한 2%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40%라는 숫자에 되게 많은 언론들이 집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아주 크게 악화된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초반에는 돈풀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3차 추경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했던 조치다 이렇게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풀리지 않자 정부가 WTO에 다시 재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보복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엊그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재소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WTO에 재소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지난해 7월 초에 이제 수출 규제가 처음으로 일어났는데 지금 11개월 만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다시 또 WTO 재소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제 12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공장을 당장 멈춰야 되냐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출 규제했던 소재 중에 불화수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없으면 당장 반도체 공장을 닫아야 되거든요 다행히도 11개월 동안 우리나라가 국산화를 했던 소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일본이 지금 규제를 건 게 한 100개의 소재가 있는데 그중에 76개는 국산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일본에 의존했던 소재를 좀 국산화시킬 수 있었고 또 대부분의 일부 제품은 또 미국산으로 또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굉장히 난처해졌죠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수출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미국한테 뺏겼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이 쓰던 한 소재에 대해서는 갑자기 미국 걸 쓰니까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면서 지금 약간 좀 완화 스탠스를 보이고는 있는데 이 WTO 재소 사건 이후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또 다시 갈등이 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소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한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문제 일본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경제적으로 보복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베 정권이 지지율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폭락하니까 외교 문제를 풀어볼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지지율 반등 카드로 우리나라를 때리고 우리나라 기업을 좀 이렇게 희생양으로 삼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할수록 일본 기업이 더 타격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니산 자동차도 우리나라 시장 철수한다고 했고요 유니클로도 매출이 6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아베 내각이 또 이렇게 지지율 반등 카드로 우리나라를 희생양 삼을 경우에는 내국의 기업들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좀 더 반향을 트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홍콩 보안법 통과 이후에 고조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 항공사 여객기 입국을 막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항공사 여객기 입국을 막을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또 미국에서 나가는 중국 항공기를 차단할 계획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일단 중국이 먼저 미국의 항공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직후에 모든 항공사들이 서로 국제선을 운항을 중단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미국 항공사가 중국에 다시 운항 재개를 했다 했는데 중국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보복을 한 겁니다 얼마 전에 저도 중국의 광영 기업들이 미국산 농산품 구입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1차 무역 합의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우리 농산물 더 사줘라 이렇게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좀 보안법 때문에 홍콩 보안법 때문에 사회가 틀어지면서 더 이상 이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 뭐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 보안법 철회하지는 않을 테고 그러면 계속해서 미중 갈등은 이어질 텐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빼앗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는 홍콩의 특별 지위를 빼앗겠다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는 정확히 명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좀 더 지시를 하겠다 정도로 나왔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사안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홍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에서 더 이상 특별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홍콩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이나 싱가포르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지금 홍콩 자국민들 이민 받아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캐나다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지금 이 기회로 활용해서 홍콩인들을 좀 데리고 오려고 하는 조치들도 있거든요 최근 홍콩 상황을 보면 지금 몇 주 몇 주도 아니죠 며칠 사이에 홍콩 금매물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택이요 그리고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로 바꾸려고 정말 환전소에 몇백 명이 서 있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콩 내부에서는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서 별 영향이 없다라고 계속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계속 미중 무역 갈등으로 좀 이거를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중 갈등이 불거지게 되면 증시는 떨어지는 게 정상이 아닐까 싶은데 지난번 1차 미중 갈등 때는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시위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난리거든요 그리고 홍콩 보안법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 흔들릴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좀 이상하게도 지금 코로나 위기 이후에 계속 강세입니다 주식시장은 강세인데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일단은 전 세계 국가들이 돈풀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위기가 바닥이다라는 심리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심리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주가 지지의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홍콩 중국 중시 미국 중시 다 올랐는데 우리 중시도 2150선을 회복하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정말 유례없는 사상 최고의 랠리를 지속하고 있잖아요 일단 계속 나왔던 게 코로나 재감염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좀 다시 재감염이 포착은 되고 있지만 주가의 상승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흐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일단 추가 추경도 이제 3차 추경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서설도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 어떤 상승세는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개미들이 동학 개미 운동이다 이래서 엄청나게 사들였었는데 외국인들이 판 걸 다 그대로 끌어안지 않습니까 떠났던 외인들이 또 다시 들어온다 그러나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주식에 관심 되게 많으신가 봐요 재능장님 저요? 제 주식은 항상 떨어집니다 네 지금 개인들은 나가고 또 다시 외국인이 돌아왔다고 해서 외국인 동학 개미 운동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니냐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코로나 대응도 잘했고 지금 근데 이제 물론 경제 지표는 좋지 않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한 신흥국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다시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번에 금리를 다시 내리면서 부동산으로 갈 돈이 증시로 돌아왔다 네 부동산은 지금 이미 서울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약 열기가 지금 쏠리고 있는 게 오히려 대구, 대전 이런 외곽 지방 도시거든요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0.5%이잖아요 제로금리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도 부동산으로 자금이 아직은 쏠리지 않는 형상이 있는 걸 보면 주식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효과도 있었다라고 분석한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9월까지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이 와중에 한우 가격이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 뉴스 보자마자 진행자님이 첫 반송에 왜 기억나세요? 재난지원금으로 물건 사서 중고품 거래했었잖아요 그때 소고기 사 먹으라고 하셨었는데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뭘 하나 봤더니 소고기를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공급이 딸리는 모양이네요? 하루 만에 거의 킬로그램당 1,400원 정도를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kg에 10만 원을 훌쩍 넣습니다 아무리 한우가 비싸다고 해도 1kg에 10만 원을 넘는 건 처음이거든요 5월 25일부터 꾸준히 한우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요 더 이상 소고기도 못 먹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삼겹살 먹으면 되죠 삼겹살은 오히려 또 싸지고 있습니다 떨어졌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소고기로 다 수요가 가다 보니까 삼겹살은 지금 아주 잠깐 싸지고 있는데 이 기회에 삼겹살을 또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많은 분들이 소고기를 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다 그렇군요 그리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내일부터 판매된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요 KF94보다 좀 더 숨쉬기 편한 그런 마스크입니다 지금 거의 뭐 여름 날씨죠 그래서 이제 숨쉬기 굉장히 어려운 네 저는 KF94 어제까지 썼는데 오늘은 80으로 바꿨습니다 네 지금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걸어가는기가 그래서 내일부터는 단돈 500원에 이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이제 4개 회사에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풀리는데요 이 마스크가 뭐냐면 침방울을 차단을 해서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통기성 마스크입니다 흔히 마트에서나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덴탈용 마스크랑은 좀 다릅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수술용 마스크로 거의 보이는데요 입자 차단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뭐 시중에서 파는 부직포로 파는 그런 덴탈 마스크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마스크도요 덴탈 마스크 속아서 산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속아서 샀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 마스크 중에서도 의약외품 인증을 받는 마스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마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혹시 구매를 해보셨나요? 네 구매하면 이런 문구들 있잖아요 뭐 KC 인증을 받았다 C 인증을 받았다 근데 이 KC 인증은요 국가가 주는 인증 시스템이긴 하나 이게 안전보건 품질 그러니까 공산품에 부여하는 거지 마스크에 방역 효과가 있다고 부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KC의 인증은 사실은 방역 효과라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KC가 있으면 일단 사재기를 하는 그런 현장도 있고 또 해외에서도 승인받은 제품이라고 또 광고를 하는데 이 C는요 이 KC랑 비슷한 공산품의 인증만큼거든요 방역 효과랑 꼭 이어지진 않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개당 거의 천 원에 이 마스크를 사고 계세요 내일부터는 500원에 인증된 게 파니까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스크 한번 3일 쓰거든요 이 마스크는 매일매일매일 받고 껴야겠네요 네 뭐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잘 시험을 안 해봤는데 가능하면 3일 정도는 다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큰 오염이 없다면 3일 정도는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 이야기까지 나눠봤네요 오늘 경제 베스트 라인업은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뉴스포터 에디터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숫자 마치고요 4부 민심은 숫자다 여론 코너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그래서 잘 모르게 생각해보거든요 이제 이 변화가가 많더라고요 이제 좀 더 내려pected 앨범으로 돌아옴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재미있고 הפ안으로 돌아올게요